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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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의 날씨가 완전 불리네요? 완전 난리오 이게 완전히 고민이에요 아침도 보게요 그럼 이제 17도까지 올라왔네요 아침도 말고 제 Eisenhower에 막아요 아침에 주방암을 운동 안가 생각나서 또 더욱더 더워해요 네, 저희 쪽에 찍을게요 아, 이거 얘기하니까 결국, 집사님 좋으신가봐. 기사님 잘 만나도 진짜 잘 사귀는다. 나 이제 다 포장해서 터무게 얘기하는데. 아, 이게 왜 이렇게 해가지고. 아, 이거 안 보자. 우리 가족이 시작 좀. 아, 저거 진짜. 아, 저거 진짜. 감사합니다.